아 10회차인가요? 저 확인 좀 해보고 정국장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10회차 은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7시간 정도 사냥한 것 같고요. 맞나? 그 정도 한 것 같고 메소는 3억 2천 정도 먹었고요. 잼스토는 530개에서 3개를 빼야되는데 3개는 제가 받아가지고 530개에서 3개 빼면 575개 정도 되겠네요. 그러면은 한 45개 먹었나요? 아 그렇네요. 맞나요? 아 맞네. 이렇게 하고 오늘은 요렇게 하고 10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